첫 곡은요, 제 노래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잡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꽉 하면 여러분들은 잡아라, 잘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꽉 하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준비 되셨죠? 음악 출발! 네! 출발! weiß잉아 준비 되셨죠? 준비 되셨죠? 준비 되셨죠? 그래.. 하.. 와.. 하.. 불같은 석진도 불같은 사랑도 어디 보면 다 보고가 된다 나는 불같은 석진 신호막 한 번 내놓resident 다시 공 WIN 사랑받고 내 손으로 가기 전에 싸워라 이래! 박수! 자 이번엔 정의케이지 그리스도는 한 번에 그쵸? 샤워! 아 아 아 아 불같은 서칭도 불같은 사랑도 높이 보면 뭔가 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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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며 다같이 박수와 합쳐! 오늘 제 노래를 들으시고 박혜신에게 조금이라도 응원을 주시고 싶고 제 음악이 좋으시다면 24일날 거창 문화센터에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와주시는 거죠? 와주시는 거죠? 다음 부분은요 여러분 오른손 잡수 한 번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아니 빠르게 조카, 하루를 보겠다 시키. 하나, 둘, 셋, 넷. 시작이 아니라 음악이 나올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음악 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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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반갑습니다 다음 부분 제가 가요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이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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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! 건강하세요!